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큐트 모 유원 마우 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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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스쿨? 아.. 큐드모 마간딴 하이 스쿨 뭐 그대? 9도 9도 마이터는 9도 마이터는 9도 마이터는 9도 마이터는 9도 하하하 예.. 어느 학생 이름이? 아고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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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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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 막아야 K-drama 좋아? 오우 네 좋습니다 그럼 그냥 저희 채널에 참 마세요 채널에 참쇼 채널에 참쇼 continuén 채널에 참쇼 채널에 참쇼 채널에 참쇼 참쇼 구독하고 댓글해주세요 출발 다음에 기다리고 받아뵐 για ç 사이사 오시아 이 bit 그 HH beber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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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가 아구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게 스페인 식민지배 당시에 지어졌다고 그러죠 상당히 고풍스러워요 존도 노트르담의 곱추가 생각나네 아 좋아 여기는 뭐 동시대에 지어진 무슨 건물인 것 같은데 호세디 아스피라스 시빅센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어 아 저 버스가 제주도에서 운행됐던 버스 같은데 제주도 아 이거 제주도의 관광버스 아닙니까 네 웰컴 투 제주도 해놨네요 아 환임은 뒤에 적혀있더라 이얄 제주도버스네요 아 네 이야 한국에 제주도에서 운행이 됐던 버스 같습니다 신혼여행가지 않았네 어 그런거같애 저희가 네 90년대 초반에 신혼여행 갔을때 그때 이 버스를 탄 거 아닐까요? 반갑네